첨단 기술이 우리 생활에 직접 와닿고 있습니다. 새로 짓는 일부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가정 자동안전장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. 찾아오는 손님을 비디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도둑이 들었습니다. 자동경보는 물론 밥을 짓거나 가전제품을 작동하는 일, 거실의 불을 밝히는 일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카드를 이용해서 장거리 자동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시설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. 은행과 은행간을 연결해 아무 때고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기계 안전성이 보장된 카드키 컴퓨터가 빈 공간을 찾아내 차를 수직 수평으로 옮겨놓는 첨단 주차장도 등장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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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